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녁에 룩에 들어가는 중 이날 아침에 먹어야지 이날 아침에 먹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아침에 먹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먹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먹으면 좋겠어요 한번에 먹었는데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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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운동을 만들어서 저는 너무 너무 맛있다 이렇게 잘 먹으면 좋지? 열심히 하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한 후 이렇게 준비한 후 이렇게 준비한 후 또 이렇게 준비한 후 소금과 후추 오징어 오징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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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1,4,5원 2,5원 2,5원 3,5원 3,5원 2,5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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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5원 3,5원 4,5원 1,5원 양파 밀가루 제기 마늘 설탕 거리두기로 쫄깃튀김 양파 너희만라 suka 딸기맛 고피맛 밸드 멸치 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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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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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입고 고춧가루 고춧가루